오케이, 그래서 나란히가 뭐였더라구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사이드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서 졸려야겠네 그 다음에 돌고래는? 도피 도피 오케이, 그 다음에 아프리카 오인은 무슨?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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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라 샷 샷 샷 오케이, 길거리? 스트리트 스트리트 그 길거리에서는 무슨? 언더 스트리트 언더 스트리트 글랭과 만났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음은 무슨? heart, mind heart 오케이, 따뜻한 마음은 뭐였어요? warm heart warm heart heart 오케이, 나는 몸을 대신해 instead of instead of instead of 오케이, 길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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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sh push 오케이, 몸을 옆으로 next to next to next to next to next to next to 바이 사이드 그 다음에 가능한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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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불가능한 im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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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를 지어서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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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groups in groups in groups okay, 함께 in groups 무리를 지어서 사랑합니다 in groups 오케이, 그 다음에 홍어 쪽으로 향하여 towards towards 다음은 서양이 west western okay, 영국은 in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kingdom in the united kingdom okay, 공격하자 attack attack 갑작스러운 공격 열심히 뒤집어 뭐라구요, 서든 어텔 그 다음에 집이 없는 homeless 다음은 빠른 아참 미안 뭐로 하려고 하자 뒤에 하다 쓰면 내 얼굴 뭐하려고 하자 인사하고 그리팅 나는 눈이 안보이는데 글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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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라인은 몸 가리게도 있고 우리 뭐 저기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앞쪽 말고 뒤쪽 창 쪽에 이렇게 글라인 치자 그쵸? 글라인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 도착하나 취 그 다음에 여행하는 사람 트래블라 Что 놀라게 하는 놀라게 하는 깜짝 놀라게 되는 모르겠다 놀라게 하는 놀라게 하는 놀라게 하는 이게 놀라게 하다니까 놀라게 하는 그게 사실이 없어 놀라운 뉴스 놀라게 하는 알 수가 없다 또 얘기할게 뭐 하다가 서프라이즈니까 놀라게 만드는 뭐예요 서프라이징이라고 서프라이징 놀라운 뉴스가 뭐예요 서프라이징 뉴스 서프라이징 뉴스 쇼킹뉴스 모든거 들어봤잖아요 그쵸 쇼킹뉴스 ing가 붙은 뭐뭐를 하게 만드는 어떤 감정이 들게 만드는 서프라이징 뉴스를 듣고 i am 서프라이즈 의디형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된 전부다 서프라이즈 응용해서 만들어진 놀라운 소식이 뭐라고 서프라이징 뉴스 서프라이징 뉴스 서프라이징 뉴스 before i am 서프라이즈 i'm 서프라이즈 난 놀랐다 그렇습니다 여기 기간에 믿다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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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는 도망치다 escape 하고 비슷한 말 get away get away get away run away run away go away go away 다음은 특이한 유저 아니죠 특이한 아 유저 아 유저 평범한은 뭐고 평범한 유저 특이한 아 유저 아 유저 그 다음에 항상 언제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 다음에 쉽다 추 추 추인 건 뭐해 추인 건 추인 건 으 오 우정 오 그러면 우정이 프랜셋 프랜셋 오 그러면 우정이 프랜셋이면 지도를 하고 있나요 지도를 하고 리더십 리더십 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스킨쉽이라는게 있죠. 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손잡고 포토하고 스킨쉽이란다. 이건 영어가 아니에요. 이런 영어는 없습니다. 일본사람들이 만드는 말이에요. 스킨쉽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인사하자는 거죠. 인사하기가 뭐였죠? 그 다음에 가질까? take 가져가 봐. 그냥 take a to b 하는거죠? take a to b 하는거죠? a 를 비해요. a 를 비해요 가지고 간다. take a to b take me to the moon take me to the moon 뭐였어? take me to the moon 나를 달려 나를 달려 그렇죠. 발까지 좀 데려달라고 하는거죠. 그 다음에 쏘올리다 배렁 배렁 오케이. 근데 이제 있었구요. 배렁 배렁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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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물이 사냥하는 녀석들이다 곰고래들 무서워 이렇게 생각해요 곰고래라고 있죠 상어보다 더 무서운게 곰고래입니다 곰고래들은 엄청 차가운 물을 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나기도 했기 때문에 곰고래는 아래스카드입니다 북쪽이나 남북쪽 근처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몸의 행동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그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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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들 을은 데이죠. 그들이 뭐뭐했다. 데이, 라이크. 그들이 뭐뭐한다. 그들 을은 데이죠. I like them. 그들을. 이걸 보고는 죽격이라 합니다. 동사 앞에 쓰기 때문에. 데이를 보고는 묵적격이라 합니다. 동사 뒤에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 을은 뭐라고 해요. 소유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데이의 소유격은 뭐예요.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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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여러분들 이 데이하고, 이 데이하고 막 헷갈리고 있지 마시고요. 거기에도 그들 을이고요. OK. 그래서 여기 보면 조동사가 두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부문가 되나 쓰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해야만 한다는 부문이 되었죠. 그쪽 모스트나 또 지민이가 했던 죽을 수도 있겠고요. 또. 할 수 없다라는 부문이 있죠. 그렇습니까. OK. 그래서 Dolphins cannot chew their food, so they have to eat it quickly. So they should eat it quickly. So they must eat it quickly.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Dolphins cannot chew their food, so they have to eat it quickly. OK. 그래서 뭐라고요? Choose가 아니고 그냥 Dolphins이니까. Cannot chew. OK. 뭐라고요? OK. Then you have to eat quickly. Dolphins cannot chew their food, so they have to eat it quickly. OK. 이런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력이 와야 됩니다. 이런 걸 보시면 안 돼요. 게다가 Dolphins는 안 반기려봤자 대이죠. 대기 때문에 화다 시에 액수수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게다가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력이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소유국은 이렇게 생겼다는 점. 그 다음에 그들의 난수국은 이렇게 생겼다는 점. OK. 나는 원인 겁니다. So the things have to eat it. Eat the fish. It is the fish. It is the fish. It is the fish. 빠른 먹어요? 빠르게 먹어요? 어떤 먹어요? 어찌 먹어요? 어찌 먹어요? 그래서 여기 퀵은 무슨 식으로? 퀵 서비스. 어떤 서비스? 다른 서비스. 퀵은 어떤 식으로? 퀵 허리는 무슨 식으로? 어찌 씨. 학교 선생님들은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씨가 얘기하기로 해요. 어찌 먹어야만 한다? 퀵 허리하게 먹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거 퀵 하면 안 되고 퀵 허리 써야 되는 거. 하여튼 1이 어찌 퀵 허리하게. OK. 문장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드립니다. OK. 만약 그들이 하지 않는다. 그리고 꼭 여전히 할 거야. OK. 뭐고 할 것이다니까. 위에 일어내려고 해요. Will get away. The fish will get away. OK. If they don't, the fish will get away. OK. 뭐라고요? 뭐라고요? If they don't, the fish will get away. OK. If they don't, the fish will get away. 라고. 그래서. If they don't, the African thing comes out. if they don't, the fish will get away. OK. If they don't, the fish will get away. 그러니요? 그것을 빠르게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들이 그것을 빠르게 먹지 않는다면 If they don't eat, take away. 굶고기는 달아나게 될 것이다. This will get away. 부동사가 들어가서 뜻이 조금 더 Get away의 뜻은 뭐예요? 달아나가고 달아나다. 도망치다. 근데 will 들어가니까 뭐뭐 할 것이다. 여기에 have to가 들어가면 뭐예요? must가 들어가면 뭐예요? 그럼 달아나야만 한다. 되겠죠? should가 들어가면 뭐죠? 달아나야만 한다. 그 다음에 can get away 그러면 달아날 수가 있다. can 하시로 가면 달아날 수가 없다. get away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그럼 escape. escape. 그 다음에 오다시 2에서는 또 어떤 동물 얘기가 나왔었냐면 그 다음에 마을이 쪽에 대한 얘기죠. 오케 그래서 마을이 쪽에 대한 얘기죠. 마을이 쪽에 대한 얘기죠. 아 이거 이게 생략됐어요. 뉴질랜드에 있는 이게 안 보이는데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뉴질랜드에 있는 그래서 뭐였죠? 홍월이 인힛이 해외 이런 얘기죠. 잘 했죠. 뭐라고요? 나만 안 나와있죠? 그 다음에 내 인힛이 인힛이 이런 얘기죠. 인 헌, 인 유지일랜드. 특이한 방법으로, 인 헌, 마울이. 마우리, 뉴질랜드, 우리의 다른 마울이. 마우리는 마우리인데, 어느 곳에 마우리인지. 뒤에서 우리말에서 쓰지 않는 부분이, 뉴질랜드에 사는 마우리. 한번 길어봤자. 한번 길어봤자. 대이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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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리, 뉴질랜드. 서로서로가 뭐였더라? 특이한 방법으로가 뭐였더라? 뉴질랜드. 언 유지얼의 반대만이 뭐였더라? 뉴질랜드. 형범한 뉴질랜드. 특이한 언 유지얼. 인 헌. 여행. 그 다음에. 누가 하시는데. 우초. 하투알이야? 인 헌, 대신 애들이. 포함되어. wand. if you try, I will you like to touch, no. to touch, no. 안되겠죠. 뭐라구요? 노지지, 노지지 노지지 OK 그래서 여기 instead of의 뜻은 뭐고 어떤 것 대신에 뭐뭐 하자라는 말을 누르고 붙여서 say hello는 인사하면 say hello하니까 인사하는 것이 되는거죠 인사하는 대신에 instead of saying hello 더 마오리 인 뉴질랜드가 like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게 바로 to do의 하자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푸를 만지다 이렇게 있으면 푸를 만지다 touch and notice 푸만지는 것이니까 둘을 붙여서 둘같이 나오게 있다면 마치 모처럼 쓰였다 요거처럼 쓰였다라는 얘기나 안만 길어봤자 이즈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얘기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그렇죠 무엇을 좋아하니 도망지는 것이 전부 다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마치 2부정서라고 한다는데 2d에 동사원형이동서라고 한다는데 그러면 4가지 뜻이 되는데 첫번째 너머하는 것 say hello 인사하는 것 대신에 그렇다면 여기에 원래는 say hello 인사 안하고 touch는 용식은 command 그렇죠 여기에다 ing를 칠다고 여기에다 인사하는 것 대신에 코만지는 것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ing하고 이 2부가 하는 역할이 똑같이 종류가 모를 뭐뭐하다를 뭐뭐하는 것 만들어두고 있죠 인사하다 say hello 인사하는 것 say hello 코를 만지다 같이 나오니 코만지는 것 그러니까 이 ing와 이 2 뒤에 죽어온거랑 똑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형제가 어떤 의문에 대한 만만기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남사창이 혹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왜그든 왜그든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한다를 원하기로 바꾼게 했죠 그들이 원한다가 뭐예요 they want to죠 원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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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니까 하다시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누가 주문을 믿는 말랑 늦게 산불이 있죠 why do they want 왜그든 원할까요 why do they want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do this 이렇게 하다 do this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왜그든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걸까요 why do they want to do this why do they want to do this why would they want to do this 오케이 우두를 쏟으면 똑같이 울름만 남을 때 쓸 수 있습니다 why would they want to do this 그 다음에 그래서 do this 뭐 그든 what to this touching nose 이렇게 지민이 어찌 이름은 잘해 단어 스크링을 잘하면 이해를 why would they want to do this why do they want to do this skr To touch 그 känну 비 compan 그들은 신이 그들 몸속에 코를 통해서 행여를 넣어줬다고 믿고 있어요. 그들은 신이 그들 몸속에 코를 통해서 행여를 넣어줬다고 믿고 있어요. 그들은 신이 그들 몸속에 코를 넣어줄amente 입니다. 그들은 신이 그들 몸속에 맞춰가고 있어요. 그럼 wow! 고맙습니다. 눈치가 많이 떨어지고 싶어요. 맞아요? 뭐라고 그랬는데? 눈치가 많이 떨어지고 싶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거 그들의 코를 통해서 몸쪽으로 생명을 불어넣어봐라는거 완벽한 문장이 뭐가 되고 있어요?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간만 길어봤자 간만 길어봤자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 What do they believe?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코를 통해서 몸속에 생명을 불어넣어두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Nor구에서 일을 di 의лав한 경우 miejsce олог인제 구경에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every BUILD 그들은 여기 추진을 내놓 vér 그들이 regardless 행정할 필요 없 Seal 그들은 그것과 함께 믿고 그들은 높이 높아가요 내 성이어 불구의. 신에 마압한 사람의 일을 펴 Всё. 마압한 자신을 샀어 들어는 병들. 내가 매운 indignates THAT 정도의 의 poder해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린 공유. 그렇게Defend이며 기도를 하ibi.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다? 신이 코를 통해서 몸에다가 생명을 불어 넣어봐 완벽한 문장을 뭐만 뚫어줘 어떤 문장에 대한 내가 일에다 듣고 싶어 뭐라고 불렴 What do they believe 그들의 믿음이 뭔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불렴 What do they believe 그들의 믿음이 뭔지 묻고 싶어 뭐라고 불렴 What do they believe 그들의 믿음이 뭔지 묻고 싶어 뭐라고 불렴 What do they believe 그들의 믿음이 뭔지 묻고 싶어 뭐라고 불렴 What do they believe 그들의 믿음이 뭔지 묻고 싶어 뭐라고 불렴 So the nose is the road to the heart So the nose is the road to the heart okay. the noun is is the road that 길이다가 내는 거지. 이거는 그냥 길인데 여기 붙여서 길이다. The nose is the road. The nose is the road. 어디로 가는? to the heart. 마음으로 가는. 코를 맞대고 인사하는 것을 서로의 마음으로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꾸 떨묻힌다. 자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해놓고 문장을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연주 안 해도 다 까맣고 뭐라고요? 연주 안주 잘 안기고 이게 쟤는 회사인의 무 stands each other's heart the nose to nose greeting is a way to reach each other's heart is a way to reach each other's heart ok 뭐라고요? most to nose greeting is a way to reach each other's heart ok what are you doing? ok the nose to nose greeting is a way to reach each other's heart the nose to nose greeting is a way to reach each other's heart the nose to nose greeting is a way to reach each other's heart so the nose to nose greeting is a way to reach each other's heart 자, 힘든 중에 몇 번째? 세번째, 넘어가기 위하 도달하기 위한 방법 방법 그런 것들 이어줘요 복수 어떻게 해야겠냐 진정한 우정이 개들 사이에서 반전할까요? 라고 묻고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지? 안들려, 뭐라고 오케이, 요걸로 빠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좋죠, 이렇게 하면 되죠 뭐라고요 진정하시고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Is true friendship possible between dogs Is true friendship possible Is true friendship possible between dogs Is true friendship possible between dogs Okay, true friendship 무슨 뜻이고? 진정한 점 진정한 점 엄청 길어봤자 누구에 가능할까 Is it possible 누구에 가능할까 Is it possible 누구 사이에 between dogs 그래서 possible의 위치를 막 이런 데 집어넣고 이런 거 하는 거 없어 Is true possible Is true friendship possible Is it possible 그게 가능해 Is it possible 진정한 우정이 가능해 Is it possible Is true friendship possible between dogs Is true friendship Is true friendship possible between dogs Okay Okay The story of a friendship between dogs and the United Kingdom surprised the world Okay 2초, 로우 서프라이즈드라는 과거라고 써야되요 서프라이즈드 더 로우 네, 그래서 영국에 살고 있는 개를 사이에 진정한 우정의 이야기 한 번 길어봤자 1초, 2개의 세상을 울라게 서, It Surprised you the world To a friend, are the three of a friendship between dogs and the human Surprised you the world The story of a friendship between dogs in the United Kingdom Surprised the world It Surprised you the world OK, 한 번 더 알지 어느 날 두 마리의 주먹무게들인 굉장히 많아버지가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굉장히 많아버지가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네, 잘하는 소리에요 네, 잘하는 소리에요 저승민이 사는데 지금 증인시켰다고 눈이 막힌다 네, 잘하는 소리에요 응? 아까 했잖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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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홈레스. 정리 좀 해도 너 아는 줄 모르는 줄 모르겠어. 뭐라고? 네. 정 Craig 근데 정본 시간을 너무 못해가지고 그때 경석해가지고 못해가지고 나한테 좀 혼났잖아 그렇지? 그 뒤로는 연습을 안한 것 같은데 뭐라고요? 뭐라고요? They began to build a friendship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 중요한 적은 뭐예요? 이 문장에 선생님 설명해보는 건 뭐가 있었나요? 이 얘기 또 했죠 이 얘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케이 Build a friendship은 무슨 뜻인데? 무정을 쌓다 무정을 쌓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이걸 붙여서 2를 붙이면 어떻게 됐다? 여기서 몇 번째 뜻이 됐다? 내가 주문해 첫 번째 뜻이 됐다라는 얘기는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 To build a friendship이랑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id they begin? What did they begin? What did they begin? 아요 그래서 이거 마치 뭐처럼 쓰인 거라고 한다? 명사처럼 쓰인 거라고 얘기한다? 명사처럼 쓰인 거라고 얘기한다? 추부정사의 명사 형법이니 이걸 얘기한다? They began to build a friendship 오케이 명사를 쌓기 시작했대요 오케이 그래서 그 애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게고 그래서 건수가 앞을 붙기 시작했대요 내 주문 사이에는 앞을 붙기 시작했대요 강사처럼 쓰인 거라고 해요 네 요리해서 Glenn is a blind dog So bus started to help him Glenn is a blind dog So bus started to help him 뭐라고요 Glenn is a blind dog So bus started to help him 뭐라고요 Hey 하나 출렸네요 지금 Abi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네. 올을 빼는거죠. 별것도 아닌데 글랜은 blind dog, so buzz started to help him. 네. 왜 그렇게 중요한게 뭐였죠? 그렇죠. help him은 글을 돕다가 또 뭐가 됐다는 것을 시작했다. start game에 대해 쓸 수 있는게 뭐라고 했어요? begin 똑같이 이제가 죽게 죽거도 똑같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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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buzz start 무엇을 시작했니 글을 벗는 것을 시작했소 오케이 그래서 buzz 글랜에 문의되어갔습니다 오케이 buzz buzz 글랜에 문의 뭐라고요? here for the to 쓰일 이유가 한 없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문의냐고 왔다 정책글씨에서 hun wii 위 이 위 우리 우리가 그때 뭐야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봤을때 자료가 별로 안나오는 이유가 글랜이 엔히 두겨둔인데 책에 스크린이 닿으셨을때 엔히 두겨둔 엔히 두겨둔 버즈 비케인 글랜의 아이즈 글랜은 연공할 것 같아요 글랜은 버즈의 꿈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글랜은 버즈의 힘을 만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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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즈 그래도 그들은 항상 함께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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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항상 애를 씁니다 They always try to be together 또 be together의 뜻이 뭐예요? 함께 있다 그렇죠 함께 있다면 또 함께 있는 것 그렇죠 함께 있는 것을 노력합니다 So they always try to be together 항상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랜이 먹고 싶어 할 때 저희들 글랜의 의견식 쪽으로 밀어줍니다 글랜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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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즈 뭐라고? 보즈 민, 민 1,2,2,3 ¿, cómo? 보즈 りぃ abo, inshi, tú, sadd ağip, inshi, tinj bu, se, tinj 웬클럽먹을때 맨날 수는 안주실수잖아 정 navigate 맞는거 같아요 지금 준비해 웬클럽먹을때 맨날 수는 안주를 해 맨날 수는 안주실수어 쟤지말고은 주문에 넘겨 놓고 현재 시젠데 여기는 왜 갑자기 과거의 시제가 됩니까? 현재 먹고 먹고 싶어 하는데 거즈는 과거에 미뤄줍니까? 현재 먹고 싶어 하면 현재 미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이런 걸 보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시제의 일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원할 때 현재 미뤄준다 동작의 때가 맞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재 원하는 데 과거에 난 지금 먹고 싶어 하는데 과거에 미뤄줍어 이런 게 타임을 시작하고 이상하게 왔다 갔다 왔는가 그래서 뭐라고요? 그들은 나랑이 먹는 것을 좋아해요 그들은 나랑이 먹는 것을 좋아해요 그들은 나랑이 먹는 것을 좋아해요 오케이 마찬가지 나랑이 먹답니다 나랑이 먹는 게 나아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한 번 길어 봤죠 이 시간 모처럼 쓰였던 용서처럼 쓰였던 용서가 똑같은지 말자 했죠 그 다음에, 밤에 그들은 서로의 곁은 자문자입니다 뭐라고요? 그 다음에 두 개들을 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세 집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두 개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두 개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중입니다 두 개들이 새로운 집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다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다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두 개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중입니다 두 개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중입니다 두 개들이 새로운 집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두 개들이 새로운 집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두 개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중입니다 두 개들이 새로운 집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중입니다 뭐라고요? The two dogs are waiting for a new home where they can live together The two dogs are not required and I'm not sure how to use the word in English I'm not sure how to use the word in English So, I'm not sure how to use the word in English The word is not so good 수행 결과가 있는데 아..어 를 안 써서 틀렸어요 그렇게 자꾸 눈에 보인다고 내가 내가 뭐 관심법 있고 이런 건 아닌데 너희 초등학교 인턴 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 중학교 때 점수가 보이고 중학교 때 어떻게 하는지 보면 고등학교 때 점수가 보인다고 알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딱 하나 얘기해 어? 이런 문장들 보고 완벽하게 말할 수 있도록 연습 좀 배우라고 하 같은 거 어 같은 거 좀 빼먹지 말라고 for 같은 거 좀 빼먹지 말라고 waiting on new home이 아니고 home 쓰거나 house 쓰거나 별 차이가 없던데 waiting on new home 아니고 waiting for a new home 뭐뭐를 기다리다가 wait for니까 for를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아.. your love? your love? your love.. your love.. you.. ommt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OK 여기까지 우리는zechartsetted 많이 했어요 또한 pesso 눈π besides crying